BTS를 포함하고 싶다면, 무엇을 도와줄까요? 뭐 할까요? 탑쇼? 오케이 안 생각해 안 생각해 지민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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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사이기업이라고 하거든요 오 구경하러 오실수 맞으세요? 네 네 네 어떠세요? 시설 괜찮네요 머리가 얼마나 우리 오늘 방을 갈지 하실거에요? 아 네 오늘 바로 결제하겠습니다 성희가 도장 가자 네 선생님 빨리 장난치면 되셔야 돼요 빨리 나가주십니다 선생님 아이 이제 이제 계산도 하는 마중에 네 아직 도장 안 돼요 네? 도장 찍고 결제까지 하시는 분들은 도장 쳐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도장하면 제가 어떻게 찍나요? 나중에 밖에서 찍을거에요 아 아 아 비즈캡스 저는 지민 제 이름은 RM 저는 휴가 제이홉 남아스테 잘 만나서 잘 만나서 저는 비 남아스테 저는 Jungkook 잘 만나서 남아스테 남아스테 월드와이드 핸섬 가이진 동작. 제 이름은 정바로 비슷하게 감사합니다.